머리 자르러 갑니다 머리가 너무 길어요 와이프가 찍는거 싫어해요 지금 두달만에 머리를 하러 왔습니다 어떤 머리가 될지 참 궁금하네요 연구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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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야 열매인데 맛있겠죠? 코코넛 아이스크림. 진짜 귀엽다. 오사카의 중심부 도톰부리. 오사카의 중심부 도토부리. 저는 오늘 머리 잘라서. 머리가 짧아졌죠? 오사카의 중심부 도토부. 자자. 오사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